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YTN이 어제 새벽에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영상이 좀 이상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새벽 용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로 나와 이태원 사고에 대한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김은혜 홍보수석, 한우석 국정상황실장 등 대통령실 천모진들이 참석했는데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열대 명이 둘러앉아서 진지하게 회의를 하는 장면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점퍼를 보시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은 색깔 점퍼를 입고 있죠. 그리고 안에는 흰색 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대통령실이 사진을 몇 장 공개를 했는데요. YTN이 보도한 영상과는 좀 다릅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점퍼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죠. 좀 진한 색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셔츠가 아니고 터틀렉을 입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일 텐데 YTN의 보도 영상이 어제 영상이 아닙니다. 두 달 전 영상입니다. 지난 9월 6일에 태풍 흰남로가 북상을 할 때 윤석열이 철야 근무를 한다면서 공개했던 영상입니다. 바로 이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캡처한 건데 조금 전에 보여드린 긴급상황점검회의 YTN 보도 영상과 같죠. 클로즈업 영상도 보시면 똑같은 장면입니다. 구분을 해서 보시면 왼쪽이 9월 6일에 보도됐던 태풍 흰남로 대비 영상이고요. 오른쪽이 어제 YTN이 보도한 긴급상황점검회의 영상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9월 6일에 영상이 어제 긴급상황점검회의를 하는 영상으로 둔갑을 한 겁니다. 100번 양보를 해서 방송사에서 보도를 긴급하게 하다 보면 영상이 없거나 또는 영상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보도를 하다 보니까 자료화면을 써야 될 수도 있죠. 다른 방송사들은 대체로 사고 현장이라든지 이런 관련 자료 영상을 썼는데 YTN만 유독 두 달 전 영상을 어제 영상인 듯이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자료화면이라고 자막을 달아 써야죠.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방송사에서 보도를 할 때 ABC에 속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청와대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4장을 공개를 했는데요. 화상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적어도 이 사진에 찍혀있는 장면은 화상회의를 하는 장면 같지가 않아요. 주변에 참모들이 쭉 둘러서서 뭔가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화상회의를 준비하는 장면? 좀 우왕좌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두 달 전 영상을 갖다 써서 뭔가 굉장히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다,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YTN이 의도를 했든 의도를 하지 않았든 왜곡입니다. 기가 막힌 보도는 또 있습니다. KBS가 어제 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경찰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았다, 안전관리 요원이 없었다라는 비판이 잇따르니까 과거 어느 때보다 경찰 인력이 많이 배치됐다 이런 내용의 보도를 합니다. 이 보도를 한 기자는 한우리 기자입니다. 한우리 기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2019년 조국 전 장관 사건 수사 때 김경록 씨를 단독 인터뷰해서 180도 왜곡 보도를 했던 바로 그 두 명의 기자, 정세배, 한우리 두 명 중에 한 명입니다. 어느새 사회부에 가서 어제 이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요. 경찰이 이태원에 하루 137명을 배치했다. 올해 가장 많은 경찰 인력을 배치했다. 과거에는 30명 내지 90명만 배치했다. 그러니까 전보다 두세 배 많은 인력이 배치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경찰 인력은 다 어디로 사라진 겁니까? 혹시 이럴 수는 있어요. 사복을 입고 근무를 했다. 왜냐하면 경찰이 여기 현장에 투입된 것이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투입된 것이 아니라 무슨 마약사범 단속하고 성추행 단속하고 이런 목적으로 투입됐으니까 사복을 입고 근무를 했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경찰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경찰이 잘 눈에 안 띄더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부터가 잘못된 거죠. 그렇게 사람이 많은 인파가 모이는 장소라면 안전관리든 성추행이든 이런 걸 예방을 하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럼 경찰이 경찰복을 입고 주변에 쫙 깔려 있을 때 그런 범죄도 예방이 되는 거죠. 예방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그런 범죄가 있으면 현장에서 그걸 잡아서 검거해서 실적을 올리려는 목적이었던 겁니까? 지금 속속 확인되는 게 경찰이나 시청이나 구청이나 현장의 안전관리 인력은 제로였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KBS 한우리 기자가 얘기하는 과거 사례는 어땠는지 한번 보죠. 지금 보시는 글은 2017년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누군가가 문재인 정부 그리고 박원순 시장을 욕하면서 비난하면서 올린 글입니다. 사건 사고도 없는데 비좁은 골목길에 경찰이 수시로 지나가더라. 이 정도면 심각한 민폐 아니냐면서 경찰이 너무 많아서 민폐 끼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올린 글입니다. 작년에는 어땠나 한번 보죠. 작년에 보도됐던 기사인데요. 경찰 초강수의 인파 빠진 이태원이라는 제목의 보도입니다. 경찰은 기동대까지 동원하며 수백 명의 계도 인력을 파견했다. 이태원 인근에는 경찰, 기동대, 세계부대 등 총 230여 명의 인원이 계도에 동원됐다. 경찰이 230여 명에 동원됐다는 겁니다. 현장을 촬영한 영상도 한번 보시죠. 꼭 1년 전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경찰이 집단으로 이렇게 호루라기를 불면서 현장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만 해도 한 30명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영상, 이것 역시도 작년 이맘때 영상인데요. 잘 들어보시면 경찰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길 막히니까 이동하세요라고 지속적으로 소리치고 호루라기를 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투입된 경찰이 안전관리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점, 경찰이 소리치는 바로 이 지점, 이 영상에 촬영된 지점이 이번에 사고가 난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 골목길 가장 위쪽에 다른 골목과 만나는 지점에서 촬영된 영상이에요. 이 사진을 보시면 영상에 촬영된 가게가 바로 이번에 사고가 난 그 골목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과거와 같은 이런 경찰 인력이 현장에 배치돼 있었다면 이번 사고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크로비스타에서 용산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매일같이 경찰 700명이 동원된다고 합니다. 용산경찰서, 서초경찰서 인력일 거예요. 과거에 400명가량이 경호경비에 투입됐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저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그게 300명가량 늘어서 700명 정도가 출퇴근에 동원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한 경찰관은 초과 근무 수당만 700만 원을 넘게 받았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그만큼 경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일과 시간도 없이 경무에 시달리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행안부 장관이라는 자가 방송에 나와서 경찰 인력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렇게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의 그 장관입니다. 여기서 그 장관을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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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장관을 죽었을 것feeding. 한글자막 by 한효정